서브 이씨입니다. 크레딧 스위스 제2의 리만 될까? 지난 주말은 크레딧 스위스가 리만의 악몽을 깨웠습니다. 채권 매수세가 펼쳐졌고 그로 인해 장전에 나스닥이 급락하고 있었습니다. 과연 크레딧 스위스는 리만 사태로 갈 수 있을까요? 크레딧 스위스는 여러번 삽질을 했습니다. 일단 빌황의 아케고스 사태에서 돈을 제일 많이 잃었구요. 3분기 연속으로 적절을 냈죠. 따라서 크레딧 스위스의 연초 대비 수익률은 주가는 60%나 빠졌습니다. 이런 크레딧 스위스가 위험하다는 소식이 주말 내내 돌았죠. CDS 프리미엄도 취소됐습니다. 대부분 CDS 프리미엄이 올라가면 돈을 빌릴 때 너무 높은 금리로 돈을 빌려야 하고 시장에서는 기업에 부돈할 확률이 높다고 생각합니다. 게다가 연준이 긴급 이사회를 소집했다는 소식에 투자자들은 패닉에 빠졌습니다. 그래서 혹시 이번에 연준의 긴급 이사회는 크레딧 스위스의 부도로 인한 제2의 리만 사태가 나오는 것은 아닌가 하는 불안이 있었죠. 그러나 크레딧 스위스로 인한 위험은 있다고 하더라도 연준의 피봇은 없습니다. 즉 연준이 크레딧 스위스가 디폴트가 난다고 하더라도 지금까지의 긴축을 풀고 양적 완화 등의 조치를 취하지는 않을 것입니다. 왜냐하면 CS는 유럽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2008년도 금융위기에서도 베어링스가 부도가 날 때도 심지어 리머니 부도가 날 때도 연준은 개입을 했지만 피봇은 하지 않았습니다. 당시에도 회의는 했지만 미국에 영향을 주지 않는다면 연준의 긴축은 그대로 지속되었죠. 즉 당시에도 기준금리를 크게 떨어뜨리며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실행하지 않았다는 얘기입니다. 왜냐하면 베어링스가 기본적으로 유럽의 기업이기 때문입니다. 그리고 리먼이 파산할 때도 연준은 개입하지 않았죠. 리먼이 미국에 미치는 영향이 적다고 판단되어서입니다. 리먼 브라더스는 유럽의 포지션이 더 컸습니다. 그래서 오히려 리먼의 사태를 강건로 불구경하듯 했습니다. 따라서 당시 이유는 미국의 조치에 열받았죠. 그러나 일주일 후에 AIG가 파산의 위험에 들어서자 연준은 의회를 설득했고 대규모 구제금융을 시작했으며 이후 양적 완화 제로금리를 시작했습니다. 따라서 CS 때문에 연준이 피봇을 할 이유는 없습니다. AIG 정도의 파급력이 있어야 하는 것이죠. 파생상품 LDI에 물린 영미 연기금 디폴트 공포 금융시장 내가 내라라는 기사가 있는데요. 사실 영국이 IMF로 간다는 소문은 LDI 때문입니다. LDI는 영국의 연기금이 연금이 고갈될 수 있다는 생각에 투자한 파생상품입니다. 연금 고갈은 전체 인구가 노령화되면서 연금을 타먹는 사람이 늘고 연금을 붓는 사람이 적어서 생길 수밖에 없습니다. 따라서 연기금이 무리한 투자를 하게 되는 원인입니다. 연기금은 주로 채권과 주식의 분산 투자입니다. 왜냐하면 주식이 떨어지면 채권이 오르고 채권이 떨어지면 주식이 오르는 것이 상례이기 때문입니다. 비율은 주식이 60% 채권이 40%입니다. 따라서 공황과 같은 일이 벌어졌을 때는 주식이 급격하게 떨어집니다. 이때 채권의 비율이 높아지니 채권을 팔아서 주식을 사면서 비율을 맞추고요. 그러다 다시 공황이 진정되어 주식이 오르는 시기가 오면 주식을 팔아서 채권의 비율을 맞춥니다. 이것이 연기금의 리밸런싱이라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는 희한한 일이 벌어졌습니다.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떨어진 것이죠. 그 이유는 연준이 1980년대와 같이 기준금리를 급격하게 올렸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금리에 민감한 주식은 당연히 떨어졌습니다. 게다가 채권도 같이 떨어졌죠. 기준금리를 정해놓지 않고 인플레이션에 따라 올린다고 하는데 인플레이션이 마치 1980년대와 같이 심했기 때문입니다. 연준이 기준금리를 급격히 올리자 새롭게 발행하는 채권의 수익률이 훨씬 높아졌습니다. 반대로 채권의 가격은 떨어졌죠. 이러자 LDI에 투자했던 마진코를 맞았고 연기금이 투자했던 상품이 휴지가 될 지경에 이르렀습니다. 채권은 일단 수익률이 낮습니다. 따라서 레버리지 투자가 기본입니다. 왜냐하면 채권은 디플레이션 우려 때문에 최근 1%대에서 움직이고 있기 때문이죠. 그래서 고위험 투자를 영국의 연기금이 했습니다. 많이 사놓은 채권의 수익률이 떨어지니 이것을 가지고 연금을 줬다가는 연금이 고갈이 나게 됩니다. 그동안 주식시장은 연준의 양적 완화로 엄청난 돈이 풀려 주식이 올랐죠. 그러니 놀고 있는 채권을 담보로 잡아 오르는 주식에 투자를 하자 이것이 아이디어였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무리해서 레버리지 투자를 했던 것입니다. 만약 1%짜리 5배를 투자를 하면 5%대 투자를 하는 셈입니다. 그런데 영국의 연기금 중 일부는 7배 레버리지를 썼습니다. 이렇게 무리한 7배 레버리지를 쓰는 이유는 더 많은 담보를 잡아 더 많은 주식을 살 수 있었기 때문이죠. 그래야 주가가 오를 때 수익률을 최대한 올릴 수 있기 때문입니다. 그런데 2022년 초부터 연준이 인플레이션 때문에 급격히 금리를 올린 것이죠. 그러자 채권과 주식이 동시에 폭락을 했습니다. 그런데 이번에 들어온 신임 영국 리즈트러스 총리가 포퓰리즘 정책을 발표하자 영국 10년물 국채금리가 무려 4% 넘게 치솟았습니다. 그만큼 채권 수익률이 올랐다는 얘기는 그만큼 채권 가격이 떨어졌다는 얘기입니다. 따라서 영국 채권을 담보로 한 LDI 투자가 휴지가 될 상황이었습니다. 그래서 영란은행은 급격히 양적 축소를 취소하고요. 양적 완화로 채권 매입을 하면서 채권 가격을 끌어올렸고 연기금의 파산은 넘겼습니다. 그래서 일단 한숨은 돌렸죠. 채권 시장은 주식보다 훨씬 큰 시장입니다. 따라서 터지면 제2의 리본 사태가 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문제는 아직 끝나지 않았죠. 왜냐하면 인플레이션이 지속된다면 연주는 지속적으로 금리를 올릴 것이기 때문입니다. 따라서 채권의 수익률은 오르고 채권의 가격이 떨어지면 LDI와 같은 파생상품에 투자한 채권에 문제가 생길 것입니다. 그렇다면 제2의 리본 사태는 크레딧 스위스가 아닌 연기금 때문에 일어날 수 있습니다. 왜냐하면 이것이 데스 스파이럴 즉 죽음의 소용돌이를 불러올 수 있기 때문입니다. 연기금에 투자한 채권이 청산되면 채권 가격이 떨어지며 담보가 부족하다며 반대 매매하겠다는 마진콜이 들어올 것입니다. 그렇다면 또다시 채권을 팔아야 하는 상황이 되고요. 채권 가격은 또 떨어지며 채권 가격은 급격히 또 떨어지게 됩니다. 반대로 채권의 수익률은 크게 올라가게 되죠. 이러면 채권 때문에 나스닥 주식들이 크게 떨어질 수 있습니다. 채권 시장과 주식 시장이 동시에 붕괴되는 것이죠. 다만 그 규모를 시장 참가자들은 모르기에 주식 시장에서는 패닉셀링이 일어날 수 있습니다. 따라서 이때는 연준이 시장에 개입할 수 밖에 없죠. 그러나 2008년도 행보에서도 알 수 있듯이 연준은 철저히 미국 편에 서 있습니다. 따라서 영국을 비롯한 EU의 이 파장이 국한된다면 연준은 이번 기회에 철저히 유럽을 밟아버릴 것입니다. EU는 달러의 패권에 도전하는 자 이번 기회에 철저히 밟아버릴 수 있는 기회가 열린 셈입니다. 연준은 항상 정치적입니다. EU가 무너지고 쪼개지면 유로화는 기축통화로서 힘을 잃을 것입니다. 달러에 도전하던 N화는 달러에 비해 철저히 떨어지며 이번에 힘이 확실히 빠졌음을 보여줬습니다. EU도 러시아 우크라이나 전쟁에 이어 인플레이션 그리고 채권 가격 폭락까지 이어진다면 확실히 유로화의 위상도 떨어질 것입니다. 이것은 미국이 바라던 바죠. 유로화는 기축통화국의 자리에서 멀어질 것이고 결국 달러만이 기축통화국이 될 것입니다. 이번 인플레이션을 기회로 말이죠. 어느 누구도 위기에 떨어지는 통화를 외환 보육으로 쌓을 나라는 없습니다. 따라서 N화, 유로화를 신흥국이 외환 보육으로 쌓지 않는다면 인플레이션 위기가 지났을 때에는 대부분 외환 보육으로 달러가 쌓이게 될 것입니다. 달러의 위상은 인플레이션보다 훨씬 높아질 것입니다. 제2의 팍스 아메리카나가 올 수 있죠. 그렇다면 미국은 더 많은 달러를 발행해서 빚으로 세계의 패권을 유지할 수도 있습니다. 결론입니다. 제2의 리먼 사태가 온다면 이번에도 파생상품입니다. 왜냐하면 그 규모를 아무도 모르기 때문입니다. 우리는 금융시장의 매크로 환경에 대해서는 어떤 것도 모릅니다. 믿을 것은 역시 매뉴얼뿐이죠. 왜냐하면 가격은 어느 누구도 속일 수 없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가격이 가장 정확합니다. 매뉴얼은 가격을 기반으로 투자합니다. 우리는 단지 그 가격을 추종할 뿐입니다.